그렇지! 이제 이만큼 나왔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아주 살짝만 더 왜냐면은 아까부터 계속 아웃난 게 내가 처음에 쳤을 때 공이 이만큼 아웃나면은 그 다음번 때는 이제 조금 더 스윙을 잡게 해야 되는데 계속 똑같은 스윙으로 계속 하니까 공이 계속 똑같이 아웃나요. 스윙을 조금씩 바꿔줘요. 이게 아래로 가버려서요. 허벅지 힘이 안 받치니까 이게 중심이 앞으로 쏠려서요. 이게 하나, 둘. 엉덩이가 이런 식으로 앉아져야 되는데 앞으로 쏠리니까 팔도 불안정한 거예요. 하나, 멈춰야 돼요. 딱 멈춰질 정도로 앉아요. 아래서 하는 크로스웨어핀 하신다고. 자, 중간에서 서볼게요. 수비 자세에서. 자, 준비. 수비. 만약에 일단은 수비를 치는 상황이라고 생각하고 수비하다가 앞에 오면은 위에서 잡으려고 하면 안 돼요. 밀렸을 때는 아예 준비 시작. 하나, 둘. 아래서. 그렇지. 다시 시작. 하나, 기다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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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 오는 순간 아래로. 그렇지. 오오. 하나, 둘. 아래로. 다시. 하나, 둘. 이런 공. 그렇지. 중심이 앞으로 가면 안 되고 오른발이 확실히 앉아야 돼. 팔이 더 아래. 준비 시작. 하나, 아래로. 준비. 하나, 공이 아래로. 그렇지. 하나, 밑에서 끌어오는 거예요. 하나, 다시. 준비 시작. 하나, 둘, 셋. 오케이. 오오. 저번에 해서 그런지 잘 나왔는데요? 자, 이제 크로스하고 반대 푸싱까지 연결. 준비 시작. 하나, 둘. 라켓만 먼저 뻗어야 돼. 그렇지. 발로 다 관리하지 말고 라켓 먼저 뻗어서. 시작. 하나, 둘, 셋. 크로스하고 쳐다보고 있으면 안 돼요. 서서. 자, 내가 크로스하고 핀하면서 따라가야 푸싱까지 칠 수가 있어요. 준비 시작. 하나, 둘, 셋. 팔 먼저. 넷. 오, 잘했어. 준비 시작. 하나, 둘, 셋. 크로스가 너무 세워. 이게 안 좋은 예. 치기 전에 뒤로 빼면 안 돼요. 미리 뺐다가 발 닿는 순간 아래로 내려가요. 자, 준비. 하나, 둘, 셋. 하나. 그렇지. 크로스 옆에 놓으면 이런 공. 항상 아래로 왔을 때 한 말만 가면 안 돼요. 항상 셔틀 위치까지 가요. 그렇지. 자, 시작. 아, 맞다. 수비, 수비. 준비 시작. 하나, 둘. 이런 공. 그렇지. 처음부터 아래로 오는 거고 위에서 잡으려고 들어오면 안 되고 아예 처음부터 낮춰서 와요. 시작. 하나, 아예 낮춰요. 그렇지. 자, 다시 시작. 아예 밑으로 와요. 밑으로. 그렇지. 다시 시작. 하나, 둘. 아예 밑으로. 그렇지. 푸싱까지. 준비 시작. 하나, 둘, 셋. 자, 크로스만. 준비 시작. 하나, 세죠. 다시. 하나, 둘. 이런 공. 하나, 둘. 더 낮춰요. 더 낮춰요. 이런 공. 그렇지. 상체만, 이걸 상체만 하면 안 되고 하나, 둘. 완전히 앉아요. 그렇지. 아예 밑으로 오는 공은 위에서 칠라다가 치면 안 되고 아예 처음부터 낮춰서 오는 거예요. 자, 준비. 수비 하나 하고 하나, 둘. 아예 낮춰요. 그렇지. 이게 근데 조금 살살. 조금만 살살. 시작. 하나, 둘, 셋. 그렇지. 하나, 둘. 아예 살살. 그래서 떼지만 않게. 하나, 둘, 셋. 조절해야 돼요. 하나, 둘, 셋. Sozial. 자, 자, 자체를 잡아볼까요? 셔틀 왔어요, 왔어요. 준비. 왔죠? 셔틀 위치를 와서 여기서 더 앉아요. 이 정도만 쳐야 하는데 너무 세게 쳐요. 툭, 툭. 그냥 빠르게만 감으면 돼. 근데 세게 잡고. 이게 아니라 스윙만 빨리해, 스윙만. 스윙만 빨리해. 자 준비 스윙만 빠르게 그렇지 다시 하나 둘 스윙만 투 뒷스윙 너무 많이 해요 앞에서 바로 바로 내 앞에서 다시 하나 둘 자 문제점이 수비를 완전히 땅 하고 멈춰야 되는데 앞에 들어갈 생각에 들어와버리죠 자 준비 수비 완전히 세게 해야 돼요 하나 둘 셋 넷 그렇지 스매싱을 때리고 올렸잖아요 수비를 근데 이 사람이 스매싱을 다시 안 때리고 드롭을 한 거예요 그때 받는 연습이에요 자 쳤더니 앞에 오면은 투 그렇지 시작 드롭은 거 크로스웨어핑 짧게 그렇지 오 잘한다 시작 드롭 이거 봤어 으 바로 낮춰야 돼 바로 그렇지 준비 밀려놓으시면 바로 낮춰요 툭 준비 시작 하나 둘 셋 하나 오케이 오케이 나중공은 나중공을 어떻게 때린다 했죠? 아니 너무 위로우면 안 돼 나중공은 차트 위치에 맞춰서 살짝 앞쪽으로 때려야 돼 위로 들고 아래로 누르니까 걸리는 거 더 낮춰서 그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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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 둘 준비 시작 준비 시작 하나 둘 푸싱 이미 맞았어요 그렇지요 빈 시작 하나 둘 셋 하나 오케이 시작 하나 둘 셋 수비할 때 오른발 자신 있게 오른발 자신 있게 들어오면서 그렇지 투 나이스 시작 하나 아래에서 둘 셋 나이스 하나 아이고 아이고 크로스 둘 이거 봐봐 이거 봐봐 이거 봐봐 더 늦었을 때 낑낑이 되어야 돼 발 더 벌려야 돼 왼발도 끌려야 돼 살짝 끌려와야만 중심이 잡히는데 오른 왼발이 빌려서 준비 시작 자신 있게 투 그렇지 두 개만 시작 자신 있게 투 이 사람이 딱 해치면 뒷사람이 또 스매싱이 아니면 드로트잖아요 근데 이 사람이 스매싱하고 드로트 했어요 모션 드로트 그때 받는 연습이에요 자 스매싱 받고 모션 드로트 다시 하나 둘 셋 그렇지 자신 있게 하나 둘 셋 아웃나자 하나 둘 살짝만 더 살살 하나 둘 살살 그렇지 팔로 그리면 안되고 손목이 내려야지 손목 시작 하나 둘 손목마 하나 둘 손목마 자 그리고 공이 걸리는 이유가 앞으로 보내져서 레트에 만난 거예요 살짝 내 쪽으로 끌고 오는 크로스를 해야 이런 식으로 가다가 넘어가는데 여기 중간에 걸리는 크로스는 무조건 넘어가도 길게 가는 크로스인 거예요 그래서 걸려도 되니까 지금은 내 쪽으로 끌어오는 크로스 그래서 세게 치지면 안되고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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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리 이렇게 빼놨다가 들어오는 손목까지 있죠 자 얘가 미리 빼놨다가 들어오는 손목까지만 이게 들어오는 이 일부러 다시 뒷스윙에서 하는 게 아니라 딱 그냥 팔 뻗었을 때 최대한 꺾여지는 게 있죠 거기서 들어오는 것까지만 들어오는 것까지만 이 스윙은 자 준비 시작 하나 둘 셋 시작 하나 둘 셋 자 발 닫고서 뒤로 빼면 안된다 했어요 미리 뺏어 오른발만 아 왼밤 미리 뺀 순간 더 내 쪽으로 안 넘겨도 돼 안 넘겨도 그렇지 다시 안 넘겨도 되니까 부드럽게 그렇지 안 넘겨도 되니까 부드럽게 맞아 자 이거는 인이어도 푸싱 맞겠죠 자 시작 안 뜨게 그렇지 다시 안 뜨게 처음부터 아래로 잡아요 다시 하나 둘 셋 그렇지 하나 둘 나이스 이게 봐봐요 하고 봤죠 아예 밑으로 들어와요 위에서 잡으려는 생각하다가 아래로 오면 늦어요 하나 아래로 그렇지 다시 허벅지 힘 버텨 그렇지 시작 하나 스톱 다시 하나 스톱 그렇지 항상 치고 박 코 오면 그때 나가야 되는데 미리 예측하니까 공이 안 맞는 거예요 자 준비 예측하지 말고 멈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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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둘 셋 앞쪽으로 치면 안 되고 넷쪽으로 자 크로스 앞힘 이제 그걸 더 부드럽게 하나 부드럽게 툭 그렇지 하나 멈춰 그렇지 하나 멈춰 하나 멈춰 출발 내가 유리한 멈춰 아예 아래로 뻗어야 되는데 이런식으로 떨어지 이런식으로 떨어지니까 중심도 앞으로 가 왼발 붙들어야면서 계속 왼발 힘줘야 돼요 자 수비 여러개 하다가 시작 하나 둘 자 수비 여러개 하다가 시작 하나 둘 셋 넷 출발 아래로 그렇지 하나 준비 시작 멈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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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발 이거 진짜 라켓 부러지겠는데 이거 몇편 하다가 하나 준비 시작 하나 둘 하나 둘 셋 생각보다 멀죠 아예 내려 왜왜왜왜 시작 하나 둘 처음부터 아래 그렇지 다시 처음부터 아래 봐봐요 상체가 쏠린말이야 나 허벅지 힘이 딱 잡혀야 되는데 상체가 쏠렸어 자 준비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둘 셋 너무 세죠 하나 둘 하나 둘 힘풀어봐요 힘풀어봐요 아웃나죠 하나 둘 하나 조금만 더 살살 발 닦고 스윙하면 같이 발 닿는 순간 시작 하나 둘 발 닿는 순간 부드럽게 다시 셔틀보다 라켓이 더 아래에 있어야 돼요 셔틀보다 셔틀보다 아래 라켓 더 아래 그게 이제 더 옆으로 자 출발 그게 더 옆으로 이거 봐요 셔틀이랑 너무 옆에 있어서 이런 식으로 치려고 해요 셔틀이 있으면 더 아래에서 스윙이 맞아야 얘가 이런 식으로 떨어지잖아 이런 식으로 얘가 더 아래에 있어야 되는데 너무 옆에 있는 걸 치려고 하니까 치게 되는 몸이 셔틀보다 아래에 있어야 돼요 준비 시작 하나 둘 셔틀보다 아래 그렇지 하나 둘 셋 넷 셔틀보다 아래 그렇지 하나 둘 셋 넷 셔틀보다 아래 그렇지 어 푸싱 맞겠다 그렇지 오 잘했어 하나 둘 셋 셔틀보다 아래 그렇지 잘했어 잘했어 준비 시작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둘 아래 잘했어 잘했어 아래 아래 더 아래 그렇지 더 아래 위에서 잡으려고 하면 돼 위에서 잡으려고 하면 돼 완전히 아래 그렇지 하나 둘 아래로 와요 아래로 다시 아래로 그렇지 잘했어 다시 한 번 더 그렇지 준비 멈춰 출발 잘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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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셔틀보다 아래에요 시작 하나 둘 셔틀보다 아래로 와야 돼요 그렇지 그 대신 라켓 부러지지 않게 하나 둘 셔틀보다 아래 그렇지 하나 둘 셋 어딜 와요 어딜 와요 어딜 와요 그렇지 셔틀보다 아래 또 방금 옆에 있었어요 더 아래 밑에서 그렇지 위 시작 하나 둘 하나 둘 아래로 와요 그렇지 하나 둘 아래로 아래로 이게 조금만 살살 좀 이게 너무 빨라 너무 빨라 거기서 살짝만 70%만 그 수잉에 70%만 자 준비 시작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둘 70%만 그렇지 그거 이제 더 조절 하나 둘 하나 70%만 자 지금 방금 쳤던 느낌 있죠 거기서 그 수잉이 지금 아웃이 이만큼 나잖아요 네 그 수잉에서 좀 더 짧게 해야 더 안으로 들을게 네 하나 둘 하나 둘 아까 수잉보다 조금만 짧게 다시 하나 둘 하나 조금만 짧게 그렇지 자 이제 이만큼 아웃이에요 이제는 더 짧게 하나 둘 하나 둘 아까보다 조금만 더 짧게 다시 조금만 더 짧게 다시 발 닿는 순간 그렇지 발 닿는 순간 바로 그렇지 그렇지 이제 이만큼 이제 이만큼 남았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아주 살짝만 더 왜냐면은 아까부터 계속 아웃난 게 내가 처음에 쳤을 때 공이 이만큼 아웃나면은 그 다음번 때는 이제 조금 더 스윙을 잡게 해야 되는데 계속 똑같은 스윙을 계속하니까 공이 계속 똑같이 아웃나요 스윙을 조금씩 바꿔줘요 자 마지막 한 번 더 다시 준비 시작 하나 둘 셋 넷 이거 올 생각에 지금 수비가 안 보이죠 다시 하나 둘 셋 출발 그렇지 아웃나요 하나 둘 안전합니다 그렇지 더 아래로 하나 둘 안전히 아래 그렇지 하나 둘 셋 완전히 아래에서 부드럽게 그렇지 준비 시작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둘 밑으로 그렇지 하나 둘 밀렸을 때 아래로 오 잘한다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둘 앞으로 오면 안 돼 오면 안 돼 오면 안 돼 다시 시작 하나 둘 셋 그렇지 크로스 할 생각에 앞으로 돌아오면 안 돼요 잘했어요 자 준비 시작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둘 완전히 아래에서 오 잘했어요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둘 셋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둘 그렇지 하나 둘 아래로 아래로 그렇지 처음부터 위로 오려고 하면 안 돼 완전히 아래 그냥 아래 아유 죄송해요 화이팅 시작 하나 둘 하나 둘 완전히 아래에서 셰플리앙 더 라켓이 더 아래에 있어 그렇지 하나 둘 준비 시작 하나 둘 셋 완전히 아래에서 옆으로 셔틀보다 아래 라켓이 더 아래로 가요 다시 시작 하나 둘 더 아래 준비 시작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둘 아래로 와요 다시 하나 둘 하나 둘 셋 조금만 더 화이팅 하나 둘 하나 둘 셋 하나 방금 스윙 또 나왔죠 어떻게 해? 스윙 짧게 괜찮으세요? 이게 오늘 처음 해봤어요 융혁이 저번에 한 번 해봤었거든요 이게 아래로 가버렸어요 허벅지 힘이 안 받치니까 이게 중심이 앞으로 쏠려서 이게 하나 둘 엉덩이가 이런 식으로 앉아져야 되는데 앞으로 쏠리니까 팔도 불안정하는 하나 멈춰요 딱 멈춰질 정도로 앉아요 잘하셨어요 잘하셨어요 라켓 풀어주겠네 한 번 더 하하하 하나 둘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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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둘 셋 셋